오늘도 한 분이 궁금한 걸 또 보내오셨어요 질문을 그래서 그분을 대신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오늘 너무 좋아요 되게 또 아주 프랙티컬한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 왔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자매인데요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집회나 행사 때마다 무대 세트나 팜플렛 등 디자인을 부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될 수 있으면 봉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일이 정신없이 바빠서 몇 번 거절한 적이 있는데 몇몇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페이를 강요받는 것 같아 부대끼는데요 교회에서 뭔가 부탁하면 매번 해야만 하는 걸까요? 거절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가요? 늘 갈등이 됩니다 야 사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상처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? 복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시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임원들 뽑을 때 있잖아요 그죠? 연말 한 다음에 임원할 때 다시는 나 임원 안 해 임원시키지 마 도망가고 그다음에 그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나 임원들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다가 시험 받았다 혹사 당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도 제 캠 대학 선교회 하면서 아이들을 뽑을 때마다요 어 난 목사님 나 이거 뭐 그러면은 얘들아 너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양이야 소가 아니야 즉슨 소는 쇠가 빠지게 일하는 거죠 소지만 양은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심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가 너 생각에 양이 아니고 소처럼 여김받으면 금방 나에게 말하도록 해라 너는 양이지 소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요 내가 소처럼 여김을 받을 때는 아 이거 내가 너무 왔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 그랬지 십 오리를 가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옷이 두 벌이 있으면 한 벌을 주라 그랬지 두 벌이 있는데 세 벌 주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너무 지친다는 것은 벌써 아 오리에서 내가 심리가 아니라 어쩌면 십 오리를 갔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인 거죠 왜냐하면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주라 그랬으니 심리는 갔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십 오리를 지금 안 가는 것인데 나는 더 나아가서 백리 거기를 지금 안 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 왜 심리도 안 가 그러면 아니에요 전 심리는 갔어요 지금 집사님은 나에게 십 오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 중에서도 노 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계 반주리 한계를 굳는 지혜를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무슨 재능 기부 믿음 페이 하라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눌려도 계속 누르는데 내가 치워 이렇게 말 안 하면 누르는 사람이 얘가 어디까지 눌러도 되는지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면 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일을 하다가 너무 부담감이 가면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 아니고 제가 사람으로서 이맛게 해보았더니 아주 제가 아주 버겁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나가기 싫어져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열매가 아니라서 제가 다음에 좀 더 힘이 생기거나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직장인이 너무 바쁘고 이래서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 말씀에 먼저 순종 순종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더니 이걸 먼저 우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생기면 교회에서 하라는 디자인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